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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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2022년 김장철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냐고요 김장하는 말입니다 누구네 집에서 미자 집에서 케이크는 장막을 아니스 이날이 썰어 뭐하니깐 이날이 썰어 근데 이게 너무 얇다 먹어봐 오늘 무슨 날이에요? 딸내집이 김장하러 왔어요 몇째 딸이에요? 둘째요 네 힘들진 않아요? 김장하려면 힘들지 아 그래요? 힘들어요? 네 네 이렇게 같이 모이는 거는 진짜 좋은 거야 응? 힘들어 응 응 생각도 안 했다 생각도 안 했다 생각도 안 했다 응 우리 바닷가 한번 가서 라면 끓여먹고자 응 지금 어떤 과정을 하시는 거예요? 새우 닦아요 새우를 이렇게 닦아야 돼요? 네 한번 그냥 넣는 게 아니고? 아 아 찌꺼기도 있나봐요 네 비닐도 비닐 아 다섯근인데 얼마예요? 만원 만원? 이 새우가 만원밖에 안 해요? 네 우와 세우가 이게 이게 헤아릴 수 없이 한두 마리가 아닌데 우와 새우값은 진짜 싸네요 맛도 없을까 시끄럽게 물로 한번 이따 아 아 아 고춧가루 지금 뭐를 것 같애요? 고춧가루라고요 고춧가루 고춧가루가 매운가봐요 주물맛한 양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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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면 뼈가 다 가라앉아있어요. 이거 다 놓으면 안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쁘죠? 새우젓인가봐요? 네, 새우젓 따먹어요. 이면 이쁘죠? 이 정도만 놓을까요? 네, 짜면 안 짜. 그건 뭐예요? 찹쌀이에요. 찹쌀 익순거. 찹쌀을 김장에다 넣어요? 네. 처음 봤는데요, 저는. 오래 두면 안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생강이요. 생강이요? 네. 네? 마늘을 미리 쪄놨어요. 아, 마늘을 넣는 거예요? 네. 뭐예요? 그거는 가시예요. 가시가 들어가야 맛있는 거예요. 여기 넣을까요? 네. 자,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요. 미나리하고 쪽파하고. 여유 그렇ilst 음... 이거 보고 노래 뭐예요. 네, alert게요. 저 국물에 물에 물을 넣어 주면 그 위에 물은 힘을 넣어줍니다 바삭바삭에 물을 넣어줍니다 국물에 물을 넣는게 과정 고춧가루에 물을 넣어서 주면 가루 고추와 물을 넣어줍니다 국물을 넣어주는게 힘드네요 설탕 설탕 배추네요? 주인공이 등장했습니다 배추가 노릇노릇합니다 배추가 이쁘다 잘 자려졌나요? 잘 자려졌네요 배추가 노릇노릇 맛있게 생겼네요 배추가 노릇노릇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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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 설탕 ct관이 설탕 에 غ McCarthy 아멘 설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